형들 이게 로디 상자가 워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카리미 형님들 굳이 캐시 결제하지 마시고 이거 럭키팍만 이거 이게 천만될 때마다 하나씩 로디 상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로디 퍼스트 상자를 받을 수 있어요 박사도 지금 이거 럭키팍으로만 189개를 모은 것 같습니다 저게 한 번 천만될 때마다 이거를 10개씩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금방 모을 수 있어요 로디 퍼스트 진짜 좋은 거 많이 뜨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189개 한 방에 갈까 박사야 한 방에 갈까 아니면 따로 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따로 알았어 간다 로네임 30 여기다 한 번 패스하고 아이스 오라 무제 자 무제한 하나 나왔죠 유별 오라 무제 오라 2개 무제 데뷔킬 30 플라임미사일 블랙 무제 개질이죠 무제 많이 떠 아 그냥 한 방에 까라고 다터 리바스키 무제한 나왔고요 이 무제한 진짜 많이 떠요 여러분들 게이덱이라니까 여기 봐봐 로디 퍼스트 개꿀 샴미오 팬 무제 나왔습니다 이거 아 멘트에서 봤죠 여러분들 31장 투정 레이 오라 무제한 나왔고요 축하 박사야 오라 무제 샤인 오라 무제 게이덱 무제한 존나 많이 떠요 여기서 이게 로디 퍼스트 상자 진짜 개꿀이에요 개꿀 캐릭도 무제한 나오고 여기 뭐 디즈니 다워도 무제한 나와요 지옥 지옥이 폐 무제한 나왔고요 황기사 영웅 이게 로디는 어쩔 건데 박사가 무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 안 떠도 되는데 배치 30에 아 배치 무제한 깨비 배치 무제 깨비 와 배치 무제도 나온다잉 훈용 폐 무제 나이스 무지개 하트 오라 무제 무제한 진짜 많이 떠요 자 189개입니다 로디 퍼스트 상자 이 로디 퍼스트 상자를 많이 모으는 방법은 여러분들 럭키팡에서 천만이 되면 뜸 아 캡틴 동호 나이 따위 캡틴 동호 떴고요 그 럭키팡에서 천만이 될 때마다 10개씩 받을 수 있어요 대략 5 뭐 사람들 많이 카트 할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10개씩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로즈 알 게르 무제한 나왔고 모비 30끼리 게리 한번 패스하고 다시 돌리자 아 로드마니를 동호 캐릭이라고 해요 아 로드마니를 동호 캐릭이라고 해요 미스틱 길마엄님 모비 30 배치 무제 한번 뽑아보자 아 빨간 불꽂이 오라 오라가 무제 많이 뜨네 폭죽 오라 무제 배치 무제 뽑아야 된다고 봤어요? 뽑아보자 장난할 것 같은데 호이전 솔라 30 호이전 솔라 30 후광 오라 아 도.. 그.. 아아 스토커 무제 축하 아싸 배치 무제 과연 나올까? 스파크 오라 무제 와 이거 기꾸리인데 진짜 나도 로크파 뭐 구해야겠다 와 황금기사용 무제 지금 스토컬 황금기사용 무제 나왔습니다 젠틀 하트 곰돌이도 나왔고요 와 진짜 로디 퍼스트 상자가 개꿀이다 진짜 황금 동호 캐릭 31 동호 형 나보다 나이 많으시지 봐봐 이 무제 많이 뜬다니까 여기 얘들아 진짜 개꿀이에요 개꿀 129개 나왔어야지 열공 오라 무제 committing 129개 나왔고 아싸 왜 이렇게 안 떠 어어 헉 아잇 아 핍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무제가 안떠 어lo 벼으로라 무제 전디로 벤지 배치 문제 뜰 것 같은데 야 1총 오라오 미니 키이라 패트 문제 나왔고 스티브 플라잉 미사일 골드 로디 퍼스트 문제도 떠요 복치는 고양이 패스 패스이 너무 많아 이야 골든 몬스터 로디 퍼스트 1일짜리 태권매치 30 볼몬 무제한 떴습니다 사막여우 셰프 30 안패스하고 98개 남았습니다 로디 퍼스트 1일짜리 게임이네 97개 남았고요 오라 무제 잘 줘 진짜 오라 무제 잘 줄더라 아 태권매치 배치 무제한 나올까요 과연 아 멘티스 구 무제 떴자맞죠 보셨죠 여러분들 멘티스 무제한 떠 여기 잘 떠 아까 셰프 무제 떴어 나는 자 멘티스 무제 떴습니다 축하드리고 보셨 빨강오랑 여기 출국팩도 무제 잘 떠요 아까 출국팩 문제 떴죠 포위 30 파괴 오랑 오와 오라무제 진짜 많네 블랙 윙 오랑 문제 배치랑 디지미를 많이 쓰자 아무래도 캐릭터는 무제한 잘 뜨지 형들 또 형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박사가 또 180개 모은 거를 까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럭키팍 꼭 하세요 럭키팍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바로 럭키팍 사람 많을 땐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10개씩 받을 수 있어 로디 퍼스트 상장 해적 단원 오라 무제한 나이스 카파엘 무제 축하 배치무제 안 나오나 왠지 이번에 각인데 이거 빠꾸 없이 한번 가보자 이거 뜰 거 같아 배치무제 카파엘 무제가 나왔으니까 배치무제의 각이다 이거 진짜 왠지 뜰 거 같아 로디 퍼스트 무제는 잘 안 주네요 황금왕토 배치 펫 31 황금왕토 배치가 없구나 무제한지 이게 무제 없는 것만 떠요 캐릭이랑 펫은 출국패지랑 갖고 있으면 또 안 떠요 하염오라 무제 꼬라도 무제한 갖고 있으면 안 떠 그러니까 무제한 많이 갖고 있으면은 없는 아이템 위주로 무제한이 많이 뜨겠죠 차는 중 중첩이 되고요 중복 쇼핑몬이 뭐라 그러니까 무제한 아이템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일단 무제한 많이 갖고 있으면 좋아 아 배치 뜰 거 같은데 왠지 노랑오라 일단 카트는 무제한 아! 음반요정 티아라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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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 잘 뜨죠 확실히 배치 가나 배치 가나 배치 가나 플라임 이령도 펫 튜브 펫 무제 아! 로디 퍼스트 1일 하트오라 무제 플라임 악마 플라임 악마 31 부텍스 31 개독고알라 30 불량복 안마곰 31 기계강아지 31 무제 아 왜 이렇게 안좋 40개 40개 아 오색오라 무제 무드만 30 정정병 아리 레더 무제 축하박사 지금 무제 캐릭 무제 잘 뜨는데 지금 아 배치 딱 떠주면 날룡맛 펜 무제 나왔구요 아 배치 잠깐만 각인데 이거 8호 30 당털 무제 자 휘어라 다음 무제 잠깐만 배치 무지개워라 무제 자 배치 배치만 뜨는데 이제 볼트 무제 볼트 무제 자 핑크레빙 무제 핑크레빙 무제 자 배치 자 26개 클로그 오고라 무제 자 무제는 존나 뜨고 있어 지금 갑자기 에디 30 배치는 과연 뜰것인가 배치 캐릭 뜰것 같은데 배치 자 22개 남았습니다 박사야 근데 또 모으면 돼 어차피 금방 모었잖아 이거 블루드래그 오고라 캐릭 무제 캐릭 무제 10개 이상 뽑았어 캐릭 무제 한번 끊어라 아 나 끊는것 별로 비춘데 지금 캐릭 무제 잘 떠서 안 끊고 가고싶은데 일단 박사 말대로 할게요 모비 30 럭셰비 마리드 무제 모비 30 태궐래서 아이고 배치 떴는데 무제가 안뜬다이 명의전 배치 무제 축하드리고 아이고 배치 무제 안뜨네 미니 고양이 무제 황금 로드마니 30 개두 코알라 무제 축하드리고 5개 남았고 모래바람 보라 플레잉 아이고 도모아야겠다 마사야 코코팬 30 배치 뜨긴 떴다 61 어 아 10개비 자 이렇게 해서 캐릭 무제한 존나 많이 뽑았어요 근데 지금 뽑은게 캐릭 무제한이 금리 많이 뽑았습니다 레나도 아까 무제한을 뽑았고 배치가 191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팬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우리 모든 팬분들 꼭 이거 럭키팡 이벤트를 이게 천만이 될 때마다 10개씩 로디 엑스상자 좀 전에 189개 깐거를 이게 천만이 될 때마다 10개씩 모을 수 있습니다 10개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안에는 10개씩 받을 수 있다 보면 돼요 근데 사람 많이 할때는 이거 금방 차요 그렇기 때문에 10개씩 꼭 받으셔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차 없는 거 꼭 다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알라뷰 쏘마치 땡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друз kennedy